3.5...아, 아니야. 3.2점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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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ång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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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Jennie and Jisoo try to speak English. 왜 이렇게 트라이하네! 못해 못해 Ok ok A lot of fans are asking us to speak in English. For international fans. Ok Jisoo let's go. Ok Jisoo let's go. I have a new name. You know? Jisoo really... Hello Coop! Oh that's so cute. Hello Coop! Why are you so pretty Lisa? Stop it! We're gonna eat it already. We're gonna eat it. We're gonna eat it? Because I'm hot. We're gonna eat it. We're gonna eat it Wow you can't eat it! My Gallussجu is the greatest survivor. I should just tell that the bullied... It's stuff it doesn't make it unique. Woo who's not into the biggest甜 destination. I can't eat it since they created more of years. I do not eat it, I can't eat it... 아 아 아 아 아 아 점수를 줄거야 리사야 머리 안 감았니 내가 물어보는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아 기분 안 좋아 아 아 아 미우 이 부분은 맞게 말한 거에요 내가 맞게 말한 거에요 이 부분은 맞게 말한 거에요 이 부분은 맞게 말한 거에요 네! 이 부분은 맞게 말한 거에요 이거 리사 고양이 이름? 이름 안 된다고? 이름은 아직 언제야 아직 이따 알려줄게요 네 저 강하지 않댔요 여러분 저는 장난이였어요 아 무서워요 야! 내 말해도 돼? 응! 너가 설명해봐 그러면 너가 설명해봐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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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sleeping 갑자기 우리 딸을 갑자기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여러분 상상했어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상상을 안했는데 애기야 괜찮니? 아 근데 왜 얌전해 애기가? 애기가 진짜 얌전하고 똑똑하대 아닌가봐 아닌가봐 얌전한 건 아닌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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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취미는? 음악 듣기 선수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크롭탑의 하이웨 스파디 이상형은? 이상형은 목소리 좋은 남자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어? 싫어하는 거 벌레 숙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그냥 방에서 누우면서 핸드폰 하기 어? 아? 아?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빨리 저를 때리고 싶은데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싶나요? 딱 바로 그거예요 아 리사가 너무 잘 맞춘다 아! 잘한다! 너무 잘 맞춘다 하이사트와 잃어나요 아! 잘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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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계속 한국말로 말하다 보니 해외 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음!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잘 맞춘다 아! 잘 맞춘다 아! 잘 맞춘다 아! 잘 맞춘다 nod 노! 꾸해주apolis 내려갖다 으악! Fi! 파니 파니 빠빠 누나 빠빠 뭔데 이떴냐 빠빠 누나 빠빠 빠빠 틀렸어요 눈으로